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금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보금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다메색 도상에서 신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안 내실을 전도한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이미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보금을 전합니다 성령이 그와 온 가정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금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공식적인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 주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해롯 왕가를 세운 해롯 대제 그는 황량한 바닷가를 약 1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최신식 항구로 재건을 합니다 그곳을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운 윌리우스 시저의 증손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입니다 공식 왕의 명칭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리아라고 이 항구를 명명을 합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부를 하는 것이었죠 해롯이 사활을 걸고 세운 이 항구도시에는 여러분 이 사진에는 이미 유적지로나 폐허로 남아있기에 우리가 현대 상황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대저택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 터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공공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이 여기저기에 크게 그렇게 세워져 있었죠 게다가 로마 총독의 관저가 그곳에 있었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가이사리로 가이사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리라고 하는 도시 개화 같은 이방인들이 꽉 차 있고 하나님 외에 로마의 신전이 서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그곳 불경스러운 곳입니다 탐탁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넬류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직접 칼을 뽑고 1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피 흘려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전투에 이골이 나 있는 사람 그러니 보통의 백부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졸들은 성격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아주 우악스러웠고 거칠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고넬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신들의 제국이다 이름을 붙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로마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개실 겁니다 로마를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관광 명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이죠 또 우린 기독교인들이니까 지하로 개미굴처럼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매장된 카타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숨어 있었던 그곳을 우리는 꼭 가봅니다 그런데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판테온입니다 만신전이죠 수많은 신들을 한 곳에 딱 몰아놓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그런 만신전인 판테온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온 세상에 신이란 신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 섬겼습니다 게다가 황제 자신이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완전히 로마의 다신교 사상의 세례를 받아버린 이 고넬류라고 하는 백부장은 참 특이했던 것이죠 그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섬기는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그도 섬깁니다 그것도 아주 경건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헌신적인 유대교의 관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의 다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음란과 방탕의 모습을 바라보며 염증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경건과 절제와 고도의 도덕성마저 갖추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유일신이라는데 그러면서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열성적인 신자가 됩니다 고넬류로는 거기에 더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대장급 되는 분들의 임금이 봉급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박봉이죠 그런데 그것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참 많은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유대인들을 이 로마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듯 유대 온 족속의 사람들이 그를 다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류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만 하는 한 가지가 그에게는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나 하나님을 자기도 섬겼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놓으셨는데 그 예수 복음을 그는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필 주카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주장을 합니다 종교가 없으면 다락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이다 자기가 조사를 쫙 전세계를 해봤더니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치안이 부재하고 참 살기가 불안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심취해서 믿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고 평화로운 그 삶의 기반이다 치안이 타단해가지고 걱정 없는 예를 들어 북구와 같은 그런 곳 이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고 무종교 사람들이 월등히 높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히 사실은 맞는 말이죠 종교 없어도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류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넬류를 찾아오셨는가 단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류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되겠죠 신앙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제가 좀 미심쩍어요 여러분 아까 그 책의 저자는 시작 전부터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세계를 대표하는 로마 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방인 구원의 문을 공식적으로 활짝 열어제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세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9시 이 제 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우리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 플러스 6시간 하면 15시간 오후 3시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윤례를 따라 그도 역시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환상이 이마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내 길 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한 채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망망대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바람이 저리 치면 저리로 그냥 이리 저리 흔들흔들 그렇지만 늘 바다 위를 맴돌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아무리 해도 바다를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망망대에 떠있는 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양새는 그렇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섬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은 바닷물로 꽉 차서 그렇게 보여도 지금 목적지를 향해 섬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과 왜 빨리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왜 빨리 나를 탈피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고통과 지난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 다듬어가셔서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때 보면 아 내가 자랐구나 내 신앙 인격이 과거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왔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1월 1일에 하는 신년산삼구흥의 광고를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이거 왜 중요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딱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의 벽두에 내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인생의 전반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와 현실이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살기 죽겠다라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경제가 뻥뻥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러한 위중한 현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쫙 쫙 해졌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대외적으로는 열강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빨을 덜어내고 으르렁거리며 그렇게 협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기에 그래서 첫날부터 기도의 성산을 향해 나아가자고 그렇게 우리 동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때 맡겼던 인생이 뻥 뚫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던 고넬류에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가 놀라죠 주여 이건 무슨 일입니까 놀라서 물어요 천사가 말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잠원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워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갚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워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그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빚졌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시는 자를 분명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하는 사람 어떻게 되나요? 잠원 11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얄미운 점도 있고 배울 점도 많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이고 또 한 가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3세계와 아프리카 같은 이런 곳에 많은 구제를 하는 곳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후에 미국의 구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일어나는 기틀을 세웠습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도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 하시면서 갚아주실 때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쉘 가스를 추출해내는 그 기법을 또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까?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시는 것 퇴적암 층을 그냥 뚫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퇴적암 덩어리들 사이에 탁 스며들어가서 굳어있었던 그 쉘 가스들 기름들을 쫙 뽑아내게 해서 미국이 앞으로 500년 동안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쓰기도 바쁘고 나 살기도 바쁘고 우리 자식들 뭐 먹이기도 바쁜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늘 빈곤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부제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은 절대로 이 자존심을 이걸 지켜야 되는 대상이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헐벗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두 통 그거 훔치다가 결국에는 잡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우니까 경찰관이 먹을 걸 사주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쥐어주는 그 모습이 그 CCTV에 다 촬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천원이라도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한번 좀 남을 돕고 구제하기로 한번 결단을 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손을 뻗어 도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사드리고 돈을 드리면 이거 언젠가는 다 날아가고 다 소화가 되면 끝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할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보금을 전해야죠 이분들에게 선교해야죠 이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대상에서 자꾸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저도 정말 싫고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뭐 제 마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해가 되면은 정말 500원이라도 아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선교 헌금을 좀 작정을 하십시오 이게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대양육재주에 나가 보금전하고 우리 병원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뭐 전도폭발 또 아파트 전도팀 등등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헌금이 모여서 이것으로 전도지 받아 봐서 구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배 망배 억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정말로 피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구제의 손길 뻗친 부분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의 공식적인 문을 여시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그 고넬료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게 합니다 보자기를 닮은 그릇입니다 그 안에는 오만 가지 짐승들이 그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손대지 않을 뭐 비늘이 없는 장어와 같은 것 시체 뜯어먹는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 그리고 뭐 하여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와 같은 불교한 유대교에 의하여 금지하는 동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네 모세라 네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꿀먹은 머리가 됐을 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은 너의 육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천주계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베드로가 일대의 교황이고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교황의 그 휘하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죄 사면하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또 다른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유대인 구원의 문과 이방인 구원의 문을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3천명, 5천명 유대인들이 막 구원받는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가 오늘 고넬류의 온가정에게 이후에 설교를 할 때에 온가정이 성령 충만 받고 다 구원받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문제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안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피역 가공업자의 집에 계속 머물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하룻길도 걸리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기에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리라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속히 완정이 될 텐데 그 복음 안전하고 욕바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그 역시도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의 틀에 얽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란 도시 난 안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네 생각으로 또 너의 관습으로 그렇게 내 뜻을 가로막고 있느냐고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의아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깨닫죠 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방인들에게도 나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나가 보금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 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종들 즉 이방인들을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안으로 들였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결단코 이방인들을 자기가 유숙하는 곳으로 한 지붕 안에 들이질 않거든요 불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집안에 들이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이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뿌리 뽑아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종종 편견을 가지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저 사람은 끝까지 사람 노른 못할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하나님이 다 버렸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택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역시도 우상 섬기고 전설에 의하면 우상 딴지 만들어 팔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누군가가 바뀌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사람 노른 못할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사실 더 부족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척하지만 더럽고, 추접하고, 욕심과,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막 그냥 부글부글하는 마음들과 음란과 방탄과 세속적인 마음들이 이 안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얼마든지 사람 노릇할 수 있고 그 사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 뒤집어만 주시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무엇이 진정 바른 길인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우리는 환상이 아닌 이미 이 말씀 속에 누구든지 예수로 말면 변화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가능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고넬류를 통하여 세 가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류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